이스터섬의 유일한 항구, 한가루와 항구는 여행객들이 제대로 섬을 만끽하기 위해 찾는 곳이다. 높은 파도 덕분에 서핑으로 유명하지만 다양한 해양 레포트도 즐길 수 있는 이곳. 다 좋다. 산타야? 뭔데 여기? 라이빙샵이야? 다이빙을 준비했다고? 내가 예약을 했어. 야 진짜로? 모아이, 모아이. 언더 더 시. You know. 언더 더 시 모아이? 응. 모아이가 언더 더 시에 있다니까? 아, 위 캔 쇼윙 모아이 언더 더 시? You have a license? I have license. 드라이버 라이센스. 와아아아악. I have a license. You have a license. 형 자격증 없어? 자격증 없는데 한 번 해봤는데? 바닷속 모아이가 있는 곳은 수심이 깊어서 꼭 자격증이 필요하다. 완배는 아쉬워서 어쩌냐. 바닷속 모아이를 만나는 코스 가격은 약 5만 6천 원 정도. 나는 이렇게 하고 혼자서 알아서 다 장비 체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지. 여행을 잡고 있습니다. 보이면 이걸 해준다고? 그래? 아, 속이 시원하네. 이야, 이런 태평양마다에서 또 칠들불길. 그가 사이 뭐 아이를 보다니 내가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봅니다. 이스터섬 바다를 처음 만난 수영이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? 우와, 대박이다. 진짜. 우와, 내가 본 바다. 뒤에 베스트다, 이거. 더 깊은 바다 속으로 탐험을 떠나는 수영이. 우아, 깨끗함이 살아있는 남태평양 바다. 달빛 조명 안 했어. 너와 나와 세상과. 나같이 파리 all night long. Yeah, it's good. If you wanna have some fun. 짭짤한 공기처럼 이 순간의 특별한. 아름다운 수중 도시를 구경하다 보면 신기한 친구도 만난다. 나같이 파리 all night long. 돌 틈에 숨어있는 먹이를 긴 쥐둥이로 사냥하는 트럼펫 피쉬. 나같이 파리 all night long. 아이고, 나비처럼 얇은 몸을 자랑하는 나비 고기도 우리를 반겨준다. 희귀한 풍경의 마음을 빼앗긴 사이 저 멀리 모습을 드러낸 모아이. 수심 25미터 바다 밑에서 보니 더 반갑네. 산홍화 성계로 예쁘게 지장한 모아이. 여행객들은 이 석상을 유독 반가워한다고. 이스터 섬의 모든 모아이는 보호 차원에서 만지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이 모아이는 모형이기 때문에 실컷 만져볼 수 있다. 이스터 섬의 모든 모아이. 이스터 섬의 모든 모아이. 이스터 섬의 모든 모아이. 모아이가 딱 바닥 속에 있으니까. 이 감동이 진짜 미스테리의 끝을 봤습니다. 이스터 섬의 모든 모아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